아아 안녕하세요 만드셔서 반갑습니다 현재는 msi z490 게임 엣지 내장 메인보드에 채택되어진 마이크 성능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만드셔서 반갑습니다 현재는 msi z490 게임 엣지에 내장되어진 마이크 성능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아 안녕하세요 만드셔서 반갑습니다 현재는 asus tough z490 플러스 메인보드에 채택되어진 마이크 성능을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는 asus tough z490 플러스 메인보드에 채택되어진 마이크 성능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아아 하나 둘 셋 넷 아아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넷 실질적으로 msi z490 게임 엣지는 화이트 노이즈가 많이 첨가되는 상태이고 asus tough z490 플러스 메인보드의 경우는 굉장히 깨끗한 숨을 하고 있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